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생간이랑 천협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실 음료는 석류주스입니다. 오도독놀라 청양고추를 먹으러 온화입니다. 매운 치즈를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매운 치즈를 먹으러 왔어요. 베이컨 치즈가 매우 만족스럽지만 치즈가 매우 좋아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맛으로 먹어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요 쌀떡 바삭바삭 하얀 걸까 만족 초콜릿 세월이 속이 매운 istas 치킨 치킨 새콤달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